어디 반말을 하세요? 왜 반말을 하세요? 다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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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니 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서 다친다는 말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이 사람한테 못하냐고요 기자라도 보내달라고 이게 안 들어갔냐고요 우리 바깥에 있겠냐고요 기자가 보내달라고요 기자가 보내달라고요 출입기자들 어떻게 구별하는 건데요 기자들은 거기서 왜 고민 얘기들으려고 우리를 뽑아놓은 건데 출입기자 맞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섯 명 한정해서 그 사람들 들어갔고 바깥에서 기자리담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얘기할 수 있게 들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지금 기재를 하고 있어요 틀려 소리도 있습니까 아니 오늘 틀려 소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출입기자들은 저기 다 저분도 출입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지금 우리가 등재되어 있는 출입기자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아 진짜 답답하네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무슨 기자가 언론에 무슨 방침이야 개인이 다 기자가 되는 시절인데 저세요 빨리 들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제발